이전 시간에 우리 버전관리의 정말 혁명적인 측면을 살펴봤어요 그게 뭐냐 파일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도 변경사항을 추적할 수 있다 예,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건 뒤에 없어요 여러분이 빨리 공부를 그만들수록 가성비는 높은 공부를 한 거예요 뒤로 갈수록 아무리 노력해도 실력이 잘리지 않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마음이 급하면 안 돼요 우리 버전 관련해서 몇 가지를 더 해봅시다 저는 엑셀 파일 하나 만들게요 여러분, 엑셀 파일 만드실 필요 없고 자기가 만들 수 있는 파일 아무거나 만드셔서 버전 생성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 보셔야 돼요 새로 생성했고 이름은 hello.xlsx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럼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커밋을 통해서 살펴보죠 보시는 것처럼 이 방금 추가한 파일은 status 상태가 unknow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it은 여러분이 git에게 나 이 파일을 버전 관리 할 거야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걔를 그냥 무시해요 버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무슨 말인지 차차로 알게 될 거예요 cancel yes 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hello.txt 파일도 수정을 합시다 저는 얘한테는 3이라고 내 이름을 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빨간색이 또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수정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hello.xlsx는 아직 버전 관리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표시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hello.png 파일을 제가 한번 편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지 파일이 필요 전혀 없어요 제가 자꾸 걱정이 돼요 저랑 똑같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실까 봐 그럼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면 3이라고 한번 써 볼게요 우리 서해 수업 아니니까 못 써도 되겠죠 그리고 얘를 저장하고 끄겠습니다 그럼 hello.png 파일도 수정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git commit 버튼을 또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not versioned files에서 제가 방금 추가한 엑셀 파일은 아직 버전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파일 그리고 이 위에 있는 hello.png와 hello.txt 파일은 버전 관리가 되고 있는 파일입니다 그럼 전 이 중에서 hello.png 파일만 소외 시키고 hello.txt와 방금 추가한 저 파일 딱 두 개만 이번 버전에 추가하고 싶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얘들에만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v3 라고 하고 commit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는 여전히 빨간색으로 남아 있고 hello.xlsx는 앞에 체크 아이콘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버전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 과거의 기록을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show.log를 클릭하면 되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추가한 v3가 방금 제가 추가한 v3가 있고 v3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버전은 보시는 것처럼 hello.txt와 hello.xlsx 두 개의 파일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위에 보시면 walkingTreeChanges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생겼는데 여기 보면 hello.png가 있습니다 즉, 아직 버전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현재 수정 중인 파일의 목록을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무리 해야죠 여기 있는 hello.png 파일 이제 또 버전으로 만들어 봅시다 지금 제가 버전을 만들고 있는데 이 버전의 기준은 하나의 단위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답이 없어요 하지만 프로그래머들은 하나의 작업이 끝났을 때 그 하나의 작업에 대해서 버전을 만든다 여러 개의 작업을 합쳐서 버전으로 만드는 건 좋지 않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버전은 사실 우리가 퇴근할 때 한번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작업이 끝났을 때마다 버전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거 마무리 해야죠 저는 이거는 v3-2라고 하는 이름의 메시지를 작성해서 커밋을 하고 이번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